다음에는 민족의 별자리 북두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로 1 플러스 1으로 남십자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북두칠성은 큰곰자리라는 별자리의 꼬리 부분에 있는 7개 별입니다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북두칠성 자체가 별자리가 아닙니다 북두칠성은 큰곰이라는 자리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시계를 썼잖아요 땅에다가 막대를 박아요 그럼 여기 해가 있으면 그림자를 보고서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결국 나중에 그게 해시계를 만드는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냐? 몇 시냐 하는 것은 해가 땅에다 세워놓은 마디 그래서 이제 시자가 됐습니다 막대 보고 시간을 알았다 그러니까 낮에는 어쨌든 대충이라도 알았던 거죠 그림자 방향을 보니까 파면은 해 그림자가 없잖아요 달 그림자? 칼이 없으면 그런데 바로 북두칠성이나 남십자성을 보고 그때 시간을 안 겁니다 이따가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가면 만나자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엄청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10분만 넘게 가도 인상 쓰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마 보통 한두 시간씩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북두칠성은 너무 크고 밝잖아요 이렇게 아주 7개 별이 이 별만 빼고 다 2등 별입니다 2등 별만 해도 굉장히 밝아요 1등 별도 밝지만 2등 별도 상당히 밝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시골 가면 1등성은 거의 UFO처럼 밝고 2등성도 상당히 밝습니다 북두칠성은 이 네 번째 별만 어둡습니다 어느 쪽으로서 해도 네 번째인데 이 별만 어두워요 옛날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넷째만 불효였다든가 그런 전례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곰의 엉덩이 부분이고 꼬리가 이렇게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이 이쪽에 이렇게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라틴말로 우르사 메이저 영어로 어르사 메이저입니다 이게 바로 큰 곰입니다 큰 곰 그러니까 울사가 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곰은 당연히 울사 마이너겠죠 그래서 북두칠성은 곰의 엉덩이부터 꼬리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 자체는 별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북두칠성은 영어로는 빅데퍼라고 합니다 빅데퍼 빅데퍼 그래서 역시 큰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국자라고 했고 우리는 무조건 이 두 자가 나오면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남자 이름에 이 두 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북두칠성을 뜻한 이름이죠 그래서 북두칠성은 우리 민화에서도 북두칠성 신선이 점지해야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두칠성 끝에 이 두 별 이 두 별을 가지고 쭉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두 별 이게 알파 베타입니다 큰 곰자리에 이게 듀브라는 별이고 메락이라는 별입니다 듀베, 메락, 팩타, 메그레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별이 북극을 가리킨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동양에서는 지극성이라고 합니다 지극, 극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성은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정화소 떠놓고 북중하늘을 향해서 빌었어요 그때 북두칠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물그릇에 다 비칠 수는 없는데 저 지극성 두 개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정성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극 북두칠성은요 우리 민족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두칠성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볼 수 없어요 낮이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봄이다 그러면 봄에는 거의 자정이 다 됐을 때 깊은 밤에 북두칠성이 가장 높이 올라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오니까 깊은 밤이니까 이게 초전역입니다 그러니까 초전역에는 막 이쪽에 있다가 깊은 밤이 되면 머리 위까지 올라왔다가 새벽이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왜? 지구가 자전하니까 여기까지는 밤에 대략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 새벽이 되면서 해가 뜨잖아요 여긴 낮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다음 날 초전역에 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중에 세 개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 초전역에 여기 와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초전역에 높이 떠 있어요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 초전역에도 높이 떠 있고 깊은 밤에는 이쪽으로 지고 새벽에는 거의 땅 밑에 있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여튼 세 개는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반구에 있는 별자리들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사실만 알면 아마 수능 볼 때까지 시험 문자 두세 번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어떤 모양을 디자인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회전해도 이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죠? 어딜 봐도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북두칠성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만일 혹시 여러분 회사 제품이나 어디에 이렇게 생긴 북두칠성을 지금 인용하셨으면 얼른 바꾸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망신당해요 이거는 이런 북두칠성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두칠성이 회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회전해도 이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은 이 북두칠성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북두칠성이 일곱 개별이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별은 가깝고 어떤 별은 먼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는 국자로 보이는 거지 거기에 갔을 때 북두칠성이 거기 나란히 일곱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런 거는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북두칠성은 정말 다행인 게 이 끝에 두 별을 따라가면 북극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북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크게 그려놨는데 북극성도 이등성입니다 밝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북극성이 워낙 유명하니까 북극성을 더 밝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밝기가 같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번째만 어둡습니다 이쪽이 조금 작죠 그림이 제가 좀 작게 그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좀 작습니다 그다음에 북극성은 이등성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밝은 별이 별로 없어서 혼자 밝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북반구에는 북두칠성이 있다면 남반구에는 남십자성이 있습니다 많은 호주 관광객들이 가이드한테 그렇게 남십자성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북반구 북두칠성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남십자성을 찾으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 북두칠성이 남십자성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더 커요 그런데 여기서 북두칠성은 안 보고 자꾸 남반구를 관광 가면 남십자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남십자성을 참 우리나라가 각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건데 월남에 파병된 부대도 십자성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일단 우리 북두칠성부터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